이번 시간에는 alias라고 하는 한국어로는 별명이라는 뜻의 이 레코드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코드 타입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, 아무튼 라우트53은 AWS 내의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AWS 안에 있는 서비스 중에 서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파일 서버인 S3,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의 웹 서버를 깔아서 그 EC2 인스턴스들 여러 개의 로드 발렌싱을 해주는 ELP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, 기타 등등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여러분이 라우트53과 연결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한번 S3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S3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수업이 별로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후다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다른 S3 수업을 보시면 되겠어요 버킷 만들기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파일 서버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에 제가 지금 세팅하려고 하는 도메인이 dns4u.tk 거든요 그러면 이 주소가 우리의 도메인이랑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region에다가 제가 서울 지역의 파일 서버를 만들겠다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다음 권한 설정에 이제 S3를 웹 서버로 쓰려면 이것들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 수업을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버킷 만들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파일 서버를 만들었고 그 파일 서버는 웹 서버로도 쓸 수 있는 파일 서버가 된 거예요 dns4u.tk를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제가 업로드 할 건데 저는 웹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index.html 파일을 업로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을 선택하고 이 파일의 속성이 아니라 권한을 클릭한 다음에 public access를 선택한 다음에 객체 읽기를 하면 index.html 파일을 public access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걸 웹 페이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, 저장 그럼 이제 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dns4u.tk라고 하는 파일 서버 자체를 웹 서버로 바꾸려면 속성으로 들어가서 정적 웹사이팅 호스팅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켜고 여기에 사용자가 이 주소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파일 서버가 웹 서버로 동작하는데 그때의 파일의 이름을 경로에 적어주지 않으면 index.html 파일을 홈페이지로 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? 이 주소가 이제 웹 서버가 된 거예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업로드한 파일의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index.html 파일 이렇게 와도 접속이 되고 없어도 접속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소 너무 보기 좋지 않잖아요 저는 dns4u.tk로 접속했을 때 이 주소로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route53으로 가셔서요 dns4u.tk로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? dns4u.tk를 ip 주소가 아니라 s3의 이 도메인 주소로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미 있었던 건 제가 지웠다가 지우고 다시 만들게요 create record set 그리고 앞에 비워놓으면 비워놓고 서브 도메인이 없는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a record 즉 ipv4 주소를 쓰겠다 그리고 alia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클릭했을 때 우리가 만든 s3 bucket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dns4u.tk s3 웹사이트 클릭 그리고 create 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s4u.tk dns4u.tk 엔터를 쳤을 때 나오는 s3에 있는 index.html 파일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우토 13과 AWS의 다른 서비스를 쉽게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dns4u.t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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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ns4u.tk